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원입니다. 영어 말하기 할 때 꼭 필요한 단어를 문장으로 배우면서 이 문장 만드는 법까지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어부터 보면요. shocked. 약간 샥보다는요. 시악트. 시악트.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하기 보다는요.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느낌으로 시악트. 시악트.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충격받은 거. 깜짝 놀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샥트라고 하면요. 기쁜 의미로 깜짝 놀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게 뭐야? 이런 느낌으로 많이 사용되거든요.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는 일이 있을 때 갑자기 큰 소리가 꽝 들리거나 아니면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표현을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의 감정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장 만들 수 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 충격받았잖아요. 기본 표현이 바로 I'm shocked. I'm shocked. I am. 비동사를 사용해서 상태를 말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깜짝 놀란 상태. 그런 감정이라는 거를 말해 줄 수 있겠죠. 제가 잠깐 없어진 다음에 나타났는데 이상한 가면을 쓰고 무서운 가면을 쓰고 나타났다면 여러분들께서 I'm shocked.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시점을 뒤로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시점을 뒤로 돌린다는 거는 예전 이야기를 하다가 어제께 막 어떤 얘기를 했었지라고 하다가 야 나 그때 깜짝 놀랐었잖아. 이렇게 말하고 싶다면 I was shocked. I was shocked. 나 깜짝 놀랐었어. 이렇게 말해 줄 수가 있는 거죠. I am이 아니라 예전 얘기, 과거 얘기 I was. I was shocked. I was shocked.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요. 충격받으신 거 알아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옆에서 아 저기 제가 당신이 충격받은 건 아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를 위해서 첫 번째 문장이 바로 I know you're shocked. 이렇게 되는 거죠. I know 라고 하면 나는 알아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갑자기 알게 됐어라는 의미보다는 어 나 알고 있어. 알고 있었어. 이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I know. 나 알아요. You're shocked. 당신이 충격받은 거. I know you're shocked. I know you're shocked. 나 네가 충격받은 거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겠죠? I'm shocked. 깜짝 놀란 느낌으로 I'm shocked. 나 충격받아서는 I was shocked. I was shocked. 과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에이 저 충격받은 거 알죠. I know you're shocked. I know you're shocked. 절대 까먹지 않겠죠? 깜짝 놀란 느낌. Shocked. 네, 여기서 가장 먼저 나온 I'm shocked. 이 문장 하나만 가지고 가주셔도 나중에 여러분이 깜짝 놀라고 충격받았을 때 어떤 말을 써야 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Concerned. 너무 드라고 하는 것보다 드끝에 살짝만 붙여주세요. Concerned. Concerned. 라고 하면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많이 걱정할 때 Concerned. 이 단어를 사용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이 지금 이미지로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너무 한국어 이렇게 하나하나 연결시키기보다는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주시고 혹은 잘 상상해 한다면 이미지 보면서 아, Concerned. Concerned.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문장 속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보면요. 걱정했어요. 네, 나도 걱정했잖아. 너 왜 그렇게 사고를 치고 다니고 그래? 이렇게 말하고 싶다면 I was concerned. 조금 전에 기억나시나요? 나 충격받았었어. I was shocked. 내가 충격받은 게 아니라 걱정했어요. 라고 하니까 I was concerned. I was concerned. 나 걱정했었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네, 이 기본 형태 비동사를 사용해서 I am, I was. 이게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으면 나머지 상태 표현들 적절한 거 넣어주면 되니까 문장 만들기 더 편해질 겁니다. 나 걱정했었잖아. I was concerned. 너 왜 그래? 너 왜 자꾸 사고를 치고 다니고 그래? 이런 느낌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왜 그렇게 걱정하세요? 제가 만약 아이고, 어떡하나. 뭐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저 혼자서 좀 오버하는 경우도 가끔가다 있거든요. 아이고, 유튜브 사람들이 안 보면 어떡하지.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하시겠죠? Why are you so concerned? Why, 왜, are you, 뭐, 뭐 하시나요? 우리가 질문할 때는 are you를 사용해 줄 수 있는데 why를 붙이면서 왜 너는 뭐, 뭐 하니? 뭐 동사, 어떤 뭐 먹다, 마시다가 아니고 걱정하니, 이 걱정하는 상태로 있는 거니? 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so는 이 감칠맛을 더해주는 그런 재료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렇게 강조해주는 거죠. 왜 그렇게나 걱정을 해? Why are you so concerned? Why are you so concerned? 한 번 더 해볼게요. Why are you so concerned? 자,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입니다. 왜 그렇게 걱정해라고 하면 아, 왜 걱정하냐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것이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지. 이렇게 이유를 말해줄 수 있는 네, 소중한 표현입니다. 이 영어로 해볼게요. That's why we are concerned. That's why we are concerned. That's why 패턴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뭐한 이유야라고 말해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유가 궁금할 때 why are you? why를 사용해서 물어봤잖아요. 대답할 때는요. That's why 라고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것이 뭐뭐한 이유야. That's why we are concerned. 그게 우리가 걱정을 한 이유지. That's why we are concerned. 좋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걱정했잖아. 과거. 돌아가서 얘기하면 I was concerned. I was concerned. 왜 그렇게 걱정하세요? Why are you so concerned? 가장 앞에 why의 강세에 넣으면서 다시 해볼게요. Why are you so concerned? 그것이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입니다. That's why we are concerned. 아마 제가 앞에서 I am concerned로 했을 것 같은데요. 네, 주어에 따라서 내가 걱정한 이유라고 하면 I am concerned. 그리고 우리가 걱정한 이유야. 이 주어, 주인공이 우리, 나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면 we are concerned.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주어는 여러분 상황에 맞게. 저는 지금 이 문장은 잘 못 보고 우리가 아니고 내가 걱정한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문장이 만들어졌는데요. 여러분들 주어는 여러분의 편의에 따라서 we are, I am, he is, she is.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단어 보도록 할게요. angry. 앞쪽에 좀 강세를 주시면서 angry. 입을 좀 크게 벌려보세요. angry. 화가 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아까랑 달리 약간 이 상태로 화가 많이 나 보이지 않나요? angry. 화가 난, angry. 이게 바로 화가 난 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문장 볼게요. 화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을 수도 있지만 오해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나 화 안 났는데? 영어로 하면요. I am not angry. I am angry. 나 화났어. I am not angry. 부정문은요. 보통 강세를 낫에 강하게 넣어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안 했다니까 중요한 거잖아요. I am not angry. 너 지금 화났지? Are you angry? No, I am not angry. I am not angry. 나 화 안 났다고. 나를 묘하게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이고, 쟤 또 화내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I am not angry. 나 화 안 났다고. 자, 그리고요. 화내지 마세요. 제가 화를 막 내고 있으면 말려줘야 되잖아요. 오우, 화내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네, 이렇게 얘기한다면 Don't get angry. 우리가 앞에서 계속 I am angry. Are you angry? 이렇게 비동사를 사용했는데 get 동사를 사용하잖아요. 좀 더 변화에 이 변화에 중점을 둬서 행동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표현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상태가 I am 이라면 I get 이라고 하면 화를 내는 거. 화가 나지 않다가 화를 내는 거. 이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Don't get angry. 화난 상태이지마. 화풀어 이게 아니고요. 화내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Don't get angry. 제가 막 아, 아, 막 이렇게 해가지고 화를 막 분출을 좀 분출하거나 표정으로 분출할 수도 있고요. 말로 분출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Don't get angry. 화내지 마. Don't get angry.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가장 좋겠죠. 자, 그 다음 표현입니다. 왜 그렇게 화가 났어? 제가 화가 이렇게 난 상태로 이렇게 헥, 헥, 씩씩거리고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Why are you so angry? 예측하셨나요? 앞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Why are you so? 그 다음에 다양한 감정 표현을 넣을 수 있겠죠. Why are you so angry? 왜 그렇게 화가 났나요? Why are you so angry? 왜 그렇게 화가 났어?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다시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화나지 않았습니다. 나 화 안 났어. I'm not angry. I'm not angry. 화 안 났다고 이 각각의 감성을 좀 더 넣어주시면 좋아요. I'm angry. I'm not angry. Are you angry? 약간 이런 느낌 이 감정을 살짝만 더 실어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화내지 마세요. 화내지 마. 지금 너 화내고 있잖아. 화내지 마. Don't get angry. Don't get angry. 왜 그렇게 화가 났니? Why are you so angry? Why are you so angry?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배운 표현들이요. 네, 그냥 오, 재밌는 표현이다. 혹은 오, 나 이거 눈으로 보니까 대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아니고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배웠던 거 다시 한 번 들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원어민 목소리에 따라서 가볍게 흘려드리면서 여러분, 뭐 조금 더 에너지가 있다면 몇 번 더 따라 말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하면요. 오늘 배웠던 표현 날아가지 않고 여러분 딱 가둬둘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배웠던 표현 중에 마음에 드는 표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한 문장이나 좋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한 번 만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원어민 목소리에 따라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I'm shocked 깜짝 놀랐어요. 난 충격받았어. 난 충격받았어. 충격받으신 거 알아요. I know you're shocked. I know you're shocked. I know you're shocked. 충격받으신 거 알아요. I know you're shocked. 걱정했어요. I was concerned. I was concerned. I was concerned. 걱정했어요. I was concerned. 왜 그렇게 걱정하세요? Why are you so concerned? Why are you so concerned? Why are you so concerned? 왜 그렇게 걱정하세요? Why are you so concerned? 그것이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입니다. That's why we are concerned. That's why we are concerned. That's why we are concerned. 그것이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입니다. That's why we are concerned. 화나지 않았어요. 화나지 않았어요. 화내지 마세요. Don't get angry. Don't get angry. 왜 그렇게 화가 났어? Why are you so angry? Why are you so angry? 왜 그렇게 화가 났어? Why are you so angry? Why are you so angry? Why are you so angry? Why are you so angry?